이전에 들고 온 전략전풀도 완전히 엇나가 버렸습니다 타임 버즈 후라구 상상적인 꿀이 터집니다 기퍼 멋진 바이딩 아, 엄청난 선반입니다 이러한 선반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상상적인 조합 기퍼 상상적인 조합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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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고구마 기술입니다. 멋진 골입니다. 이야,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. 이야, 고구마 선수들은 정말 힘내되기 어려운 그런 기술적인 슈팅입니다. 그대로 슛! 들어갑니다. 그리고, 음료가 с 오는 것입니다. 송곳에 가고, tas기, 투야. 그리고,北트, 고가, 바다, 고가, 부터, 획득 선수로 발차해. 그리고, 음료가bst 배워진 두 개의 물이의 진을 면이 판단되기 어려운 것입니다. 그리고, 음료가, 고구마, 고구마, 마리, 마리 here. 음료는, 음료가 이곳에 시골 cope기에는 매우,